1. 윈드블룸 축제 하아... 요새 되게 한가하네... 일거리 좀 찾아보자! 저기...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요새는 윈드블룸 축제라 딱히 부탁드릴 일이 없네요. 어? 없어? 그럼 다른데도 한번 가보자. 안녕! 혹시 우리가 도와줄 일 없어? 너도 참! 지금은 윈드블룸 축제 기간이라 일이 있어도 너희한테 부탁할 수 없어. 어? 뭐? 이상하네. 모험가 길도로 바로 가보자. 캐서린! 우리한테 맡길 의뢰 없어? 미안. 윈드블룸 축제 기간은 의뢰가 많이 줄어서 딱히 맡길 만한 일이 없어. 뭐? 모험가 길드까지? 어떻게? 우리 설마 백수된 거야? 안 돼. 페이머는 포기 못해. 다른 데도 가볼래! 플로라! 여기 우리가 뭐 도울 거 없어? 없어요. 또, 또? 그 윈드블룸 축제 때문이야? 그게 대체 뭔데? 윈드블룸 축제를 모르세요? 윈드블룸 축제면... 바람이 부는 축제? 아님 꽃 심는 날? 윈드블룸 축제는 자유와 사랑을 주제로 한 몬드성의 전통 축제예요. 몬드성의 즐거운 행사 같은 느낌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다들 바람신 바르바타스님께 존경과 사랑의 뜻으로 바람의 꽃을 바쳐요. 이외에도 좋아하는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꽃을 해주는 전통도 있답니다. 그래서 윈드블룸 축제만 되면 가게가 엄청 바빠져요. 저한텐 무척 행복한 고민이지만요. 바람의 꽃은 자유와 바람의 정신을 나타내는 윈드블룸 축제의 상징이에요. 그 바람의 꽃은 대체 무슨 꽃인데? 말하자면 길죠. 저희 할머니께서 바람의 꽃은 할머니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생각났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몇백년 전일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람의 꽃을 선물할 땐 윈드레를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든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의 꽃은 민들레구나. 아마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아니야! 마침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서 그만. 바람의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거야? 어? 과일과개의 퀸이구나! 너도 같이 얘기할래? 아니, 난 틀린 걸 짚어주려고 온 거야. 바람의 꽃은 민들레가 아니라 풍차 국화라고. 어머, 안녕하세요, K씨. 아니, 난 틀린 걸 짚어주려고 온 거야. 바람의 꽃은 민들레가 아니라 풍차 국화라고. 에이, 맞아요. 거봐! 우리 풍차 국화파가 판매량에 기여하고 있는 거라고. 풍차 국화는 바람과 자유를 의미하는 몬드의 상징이자 풍차의 화신이잖아. 그러니까 바람의 꽃은 당연히 풍차 국화지. 내 말 믿으라니까. 몬드 정통 바람의 꽃은 풍차 국화가 틀림없어. 네? 과연 그럴까? 어? 배아 언니도 왔군요. 바람의 꽃은 세실리아 꽃 아닌가? 에? 그래? 네? 세실리아 꽃이 바람의 꽃이라는 건 처음 듣는데요? 그, 그럴 리 없어. 바람의 꽃의 정의에 대해선 아직 말이 많지만, 몬드에선 보편적으로 민들레 아니면 풍차 국화라고 생각한다고. 이 두 꽃은 역사가 아주 깊어. 가서 물어봐. 근데 세실리아 꽃은 너무 특보잡인걸? 뭐라고? 사실이잖아. 왜 째려보고 그래? 너? 흥! 됐어. 너랑 말 안 해. 어? 배아! 야! 뭐야? 왜 화난 거지?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바람의 꽃에 대해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으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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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세요. 이따 장사 끝나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지 뭐. 하... 그 녀석이 왜 화났는지도 모르면서 사과하겠다는 나도 참... 저 두 분을 보니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윈드블룸 축제는 자유, 바람의 신, 그리고 연인들을 위한 날이니까요. 아하... 그렇구나. 근데 바람의 꽃이 뭔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 다른데? 맞아요. 하지만 그런 점이 또 몬드답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과 술, 그리고 꽃. 여행자도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엄청 즐거운 축제인가봐. 바람의 꽃에 대한 건 아직 의문투성이지만. 걸으면서 더 살펴보자. 헉! 각설이다! 각설이! 여기서 뭐해? 주변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잘 왔어. 봐, 단의 학생들이야. 어때, 대단하지? 학생? 저 쩔쩔 매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쩔쩔 매다니. 사랑의 구절을 떠올리려고 열심히 머리 굴리는 중인 거라고. 그게 뭐야. 수상해. 하하. 윈드블룸 축제에 대해선 이미 들었지?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빠져있는 몬드는 어때? 헤이모는? 맛있는 뇌물 주면 좋다고 해줄게. 음, 그건 뭐 좋다는 뜻이지. 그나저나 너희들 요새 꽤 한가해 보이던데. 대낮에 이렇게 한가롭게 돌아다니다니. 의뢰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지? 하하하. 이걸 이해해야지. 윈드블룸 축제를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을 마스터한 셈이야. 뭐야, 우쭐대기는. 윈드블룸 축제는 바람신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몬드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해. 사랑을 얻고 싶다면 축제 기간엔 뭐든 스스로 해내야 하지. 물론 사랑 말고 다른 감정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의뢰를 못 받는 게 정상이야. 그게 윈드블룸 축제의 전통이거든. 근데 걱정 마. 내가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을 테니까. 너희한테 몬드의 더 많은 문화와 풍습을 알려줄 때도 됐지. 자, 그래서 내 조수가 되어줬으면 해. 뭐, 무슨 조수? 하하하. 고민에 빠진 저 주민들 보여? 저들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내게 사랑시 쓰는 법을 배우러 왔어. 나야 물론 수업료를 벌 수 있으니까 승낙했고. 이따 나한테 연애 상담을 하러 오면 각자의 상황과 고민에 맞는 조언을 해줘야 해. 원래는 내가 할 일인데 워낙 심심해 보이니까 너한테 맡길게. 넌 수많은 곳을 여행했으니 아는 게 많잖아. 그런 소중한 경험을 낭비하면 안 되지. 저들 좀 도와주자고. 그냥 대충 둘러대는 거잖아. 각설이 너, 돈이 그렇게 급해? 돈 모아서 새로 나온 윈드블룸 한정판 술 사야 된단 말이야. 으휴, 이 술기신. 아, 그럼 시작하자고. 물론 나도 같이 다닐게. 옆에서 힌트를 줄 테니까 그걸 토대로 조언을 해줘. 하하, 엄청 쉽지? 아, 정말 제멋대로라니까. 그런 말 마. 넌 몬드 주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명예기사잖아? 널 마음껏 뽐낼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잘 봐. 내가 이 동작을 하면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고. 이런 동작을 하면 일단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불필요한 감정 소모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란 뜻이지. 알겠지, 여행자? 오케이. 헤이, 이봐. 우미 시인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지? 우린 그 애 조수야. 네 고민을 말해봐. 어, 그래도 돼? 저, 좋아. 나, 난 몬드의 아이돌 바바라님을 엄청 좋아해. 너희들도 알지? 페보니우스 성당에서 제일 귀여우신 그분 말이야. 그분은 귀엽고 온화하시고 항상 미소와 노래로 몬드의 번틴목이 되어주셔. 바바라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마음 맞는 친구들도 사귀게 됐고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너도 예상했겠지만 내가 바로 바바라 팬클럽의 회장이야. 뭐야, 이 뿌듯해하는 말투는? 난 우리 회원들의 기대를 받아 이 특별한 날 바바라님께 축복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맹세했어. 물론 난 상식 있는 성인이니까 아이돌의 사생활은 절대 방해하지 않아. 그래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생각해봤는데, 팬클럽 회원들이 꺾어온 꽃으로 사람 모양의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성당 뒷문에 놓고 바바라님을 놀라게 하는 거지. 사랑 씨는 따로 배울 필요 없어. 우리 스타일대로 한 수 써서 조형물 맨 위에 붙여넣을 거야. 거대한 조형물이라고? 음, 건물 2층 높이 정도 되려나? 근데 엄청 성의 있지 않아? 바바라님이 보시면 분명 우리의 불타는 듯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거야. 어떤 것 같아? 어? 아, 2층 건물만한 선물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무서워. 어? 어?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 정도는 해야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음, 듣고 보니 좀 그럴 것 같기도... 조언 고마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으잇, 저 녀석 빨리도 가네. 저 우묘 시인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지? 우린 그의 조수야. 어서 네 고민을 말해봐. 에? 어렵게 마음 먹고 시인 선생님한테 들려주려고 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다니... 에이, 부끄러워할 거 없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든 어차피 마음속 그 사람한테 들려줄 얘기잖아? 그러니까 용감하게 말해봐. 음, 사...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말라라고 하는데 엄청 귀엽고 부지런한 애야. 틈만 나면 집에 농사일을 돕곤 하지. 힘들 때면 가끔 길가 옆 벤치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해. 몬드성에 있는 애야? 아니, 샘물 마을에 살아. 좀 멀지? 게다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아, 암튼 우리 두 집안의 가정환경이 너무 달라서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는 중이셔. 하지만 말라와 약속했어. 보고 싶을 땐 별을 따는 절벽에서 만나 별을 보자고. 응, 응.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그니까 말라 말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상담하러 왔어. 아버지가 엄청 보수적이고 엄격하셔. 하지만 내 탓도 있지. 나도 내 진심을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 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께 바람의 꽃을 드리며 허락을 받고 싶은데... 우릴 응원해 주실까? 어떻게 말씀드릴 생각인데? 말란의 집이 부유하진 않지만 그녀의 선량함과 부지런함은 돈 주고 못 사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 너무 유치한가? 혼날까 봐 너무 무서워. 휴... 맞아. 마음속에 있는 걸 전부 말씀드려봐. 너희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건 멋진 일이잖아. 그렇구나. 알겠어. 고마워. 근데 꽃은 아버지한테만 주고 말라는 안 줄 생각인 거야? 정말 괜찮겠어? 아, 그러고 보니 시인 선생님한테 사랑시 쓰는 법도 배워야 하는데... 마, 맞아. 말라한테도 꽃을 줘야지. 음, 이따 꺾으러 가야겠어. 의견 내줘서 고마워. 하이! 저 음유 시인한테 고민 상담을 하려 한다고 들었어. 우린 그의 조수야. 우리한테 털어놔봐. 너흰 명예계사와 그녀의 친구... 여기서 만날 줄이야. 좋아. 말해줄게. 내가 꽃을 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진단장 대행님이야. 너희들 진단장님과 잘 아는 사이지? 엄청 정직하고 열심히 인 분이셔. 재능이 있는데도 엄청난 노력파에 성실하고 착하고 온화하시지. 으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자구. 미안해. 진단장님 얘길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내일 이맘때쯤 직접 쓴 시와 민들레 꽃다발을 가지고 단장님 사무실로 가서 경비병한테 전해달라고 하려고. 근데 꽃이랑 시가... 어떻게... 역시 익명으로 하는 게 좋겠지? 잠깐! 이름을 남기는 게 정상 아니야? 왜 그런 걸 고민해? 이름을 남긴다면 진단장님같이 진지하신 분은 분명 일부러 살해하러 오실 거야. 바쁘실 텐데 선물 따위 때문에 시간 뺏기시는 건 원치 않아. 내가 드린 꽃을 책상에 올려두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근데 익명으로 하자니 출처가 불분명해서 이상한 선물로 오해하실 수도 있고. 아휴, 어쩌지? 어, 맞아! 누가 보낸 건지 모르면 버려버릴 거야.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역시 이름을 쓰는 게 좋으려나. 아무튼 조언 고마워. 잘 생각해볼게. 흐이, 고맙긴. 화이팅! 각사리! 네 말대로 사람들한테 조언 다 했어. 이제 됐지? 응. 근데 내 의견은 너희들과 좀 달랐던 것 같아. 내가 전달을 잘 못했나 보네. 다음번에 더 잘하자고. 뭐? 다음번이 또 있어? 어디 보자. 고민 있는 사람이 더 없나? 무슨 얘기 중이야? 나도 끼워주면 안 돼? K야구나. 너도 연애 상담하러 온 거야? 하하하하. 최고의 의묘 시인이니 연애 상담하기 딱이겠군. 그 점은 의심의 여지 없지. 근데 다른 서비스도 있지 않나? 아, 사랑실에 쓴 말하는 거야? 맞아. 광장에서 강좌를 열었다길래 바로 신청하러 왔어. 뭐? K야도 사랑씨가 쓰고 싶어? 그건 맞아. 그래도 이 속성 코스에 참가하고 싶어. 왜? K야의 입담이라면 내 강좌 따윈 필요 없을 텐데. 그래서 날 받아줄 거야 말 거야? 당연히 받아줘야지. 돈 벌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리 없잖아. 음, 그럼 난 이제부터 네 학생이야. 학생으로서 합리적인 요구 좀 해도 되지? 흠, 역시 다른 속셈이 있을 줄 알았어. 음, 말해봐. 어떤 요구인데? 우린 학생이니까 수업 말고 숙제도 해야 하잖아? 배운 지식을 실전에 응용하고 선생님이 학생이 직접 쓴 작품을 고쳐줘야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벤티한테 학생들의 작품을 손봐달라는 거지? 바로 그거야. 숙제를 꼼꼼히 고쳐주는 대가로 보수를 주겠다는 게 내 요구야. 결국 쉽게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럴 리가. 난 단지 재밌는 일을 금방 끝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가끔 재밌는 일을 꾸며보는 것도 좋잖아? 케이아는 정말 심술궂다니까. 하지만 숙제를 봐주는 건... 음, 필요한 작업이지. 나도 다들 어떤 작품을 쓸지 궁금하고 축하해, 케이아. 의견 접수 완료야. 역시, 말이 잘 통하는 좋은 선생님이야. 아, 잠깐! 나도 너한테 추가로 원하는 게 있다고! 와, 이 두 사람 티키타카 하는 것 좀 봐. 네 숙제는 특별히 더 정성껏 봐줄게. 대신 네 수업료는 윈드블룸 축제 한정판 사과꽃술로 부탁해. 흐흐흥, 너와 다이루크 어르신의 관계라면 분명 얻을 수 있겠지? 에이, 날 너무 과대평가하시네. 하지만 술 한 병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한 병이 아니라 세 병이야. 욕심이 과하네. 어때, 다능해? 다능하지? 물론이야. 아싸! 그럼 다들 펜이랑 종이 같고 이쪽으로 벤티 선생님 수업 시작합니다. 각설이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 응? 이름이 엄청 많이 적혀있네. 엘버트, 엘린, 마빈, 데마로우스, 베넷, 케이아, 어? 네! 베넷, 베넷은 정말 기운 넘치네. 네가 베넷이구나? 좋아. 의욕이 넘치네. 그 열정을 시스는 데 쏟아 부어봐. 네, 선생님! 모험가도 사랑 시스는 법을 배우러 오다니. 음, 정말 인기 많은 수업이군. 어, 각설이. 돈 좀 벌겠는데. 그럼 이따 시스는 비결과 창작의 기교를 알려줄 테니 다들 성당 앞 화단 옆에서 모여줘.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각자 쓴 시를 한 부씩 내줘. 한 명씩 코멘트 해줄게. 수업료는 코스가 다 끝나고 내도 돼. 대신 먹기는 안 돼. 어, 모라 말고 맛 좋은 술로 내는 것도 환영이야. 선생님, 내 특별 심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있지 않았어.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숙제를 제출해줘. 여행자, 숙제 걷는 걸 좀 도와줘. 이따, 그건 조수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건 몬드의 전통이라고. 윈드블룸 축제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내가 얼마나 고심했다고. 그리고 도와주면 당근 너희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콜! 좋아! 뭐든 시켜만 줘! 아, 그럼. 케이아가 숙제를 마치면 기사단으로 찾아가자. 그 전에 먼저 수업을 진행해야겠어. 여행자, 이 기회에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좋아. 몬드성 상인들이 축제 분위기를 도두는 이벤트를 엄청 준비했거든. 한 번 처음 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